자 시작합니다. 지금 조립을 다 했어요. 일단 안테나에서는 이렇게 보이게끔 해놔야지만이 잘 되구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나중에 한번 할거에요. 그 다음에 펠라를 떼어볼게요. 소리가 굉장히 빠르잖아. 오케이. 배터리가 없네요. 자 일단은 조종기 배터리 다 한번 다시 충격할 거구요. 이렇게 방수 서버 그 다음에 방수 모터 방수 변속기 또 이렇게 띄수게끔 해놨어요. 쉽게요. 왜냐면 배가 움직일 때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떨어질보다는 이렇게 찍찍이라는게 좋구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양쪽으로 그랬거든요.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띄수게끔 했습니다. 배터리가 없으니깐요. 자 올릴게요. 이렇게 끼고 난 다음에 소리가 접히면은 이렇게 멈추는거에요.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다보니까 양을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됐습니다. 완성되가지고 하는 제품. 제니시스 제니시를 해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. 오케이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고시키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 안에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. 방수 스카치 테이프를 봐도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잘 받으시구요. 내일 세팅을 하고 싶은데 회원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세팅하고 아니면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니시스였습니다. 오케이.